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장미와 강사와 경배를 드리며 여기 왕가이다 주님께 장미와 강사와 경배를 드리며 왕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사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